안녕하세요. 바이올린 스틸 김수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과 고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비더마이어 시대와 낭만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주의의 로망스는 프랑스의 몽환적이고 자유로운 소설인 로망에서 그 어원을 가져왔는데요. 음악의 특징을 본다면 형식이 완비된 고전주의 음악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작곡가 자신의 감정이 음악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작곡가 브람스는 표현법으로 자유롭지만 고독하게라는 표현법도 적어 놓았죠.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소재와 주제를 가져오거나 그리고 작곡가들의 생각과 감정을 담아 작품에 제목을 직접 붙이는 표재의 음악이 이 시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밑에 사진은 낭만주의에 활동한 작곡가들의 사진인데요. 우선 왼쪽에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이탈리아 교양곡을 작곡한 멘데스 존 그리고 두 번째 작곡가는 어린이 정경 트로이 메라이 여러분 잘 아시죠? 를 작곡한 슈만 그리고 세 번째는 헝가리 무곡 등을 작곡한 브람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가곡의 왕이라고 불려오는 슈베르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두깎이 이념 백조의 호수를 작곡한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이 시대를 살다 갔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 여러 나라를 무력으로 침탈을 하다 보니 1814년에서 15년에 빈 회의 의장으로 메테르니히가 취임을 하면서 나폴레옹 1세를 견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렇게 신성 동맹을 맺으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과 자유정신의 반환은 반혁명의 시기가 찾아오르대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잠시 주춤했던 절대왕정이 다시 부활을 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검열하는 검열의 시대 그리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혼란했겠어요.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정치적인 압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무려 30년 동안 유럽에서 유행했던 문화의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더 마이어 시대인데요. 우선 그 뜻을 알아보면 비더, 독일말로 정직한, 성실한, 고루한 이라는 뜻을 가졌고 그리고 마이어는 독일의 가장 흔한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영수, 철수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더 마이어 시대가 찾아왔는데요. 평범한 소시민적 삶을 추구했던 시기이고 조촐한 개인의 생활 양식에 몰두를 했죠. 그래서 이때 신앙송을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그리고 악기들을 배워서 서로 같이 연주를 하거나 이런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강제로 강요된 평화의 시대에 이 시대 때 가장 유행했던 음악 장르는 실내학, 여러 사람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함께 연주하는 연주 형태와 그리고 시와 노래가 함께하는 가곡이 크나큰 발전을 이루었죠. 이 비더 마이어 시대에 가장 유행했던 음악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음악회인데요. 가정음악회는 말 뜻대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악회인데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이 슈퍼에 앉아계시면 그 앞에 아이들이 나와서 시를 낭송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음악회가 가정음악회였습니다. 좀 넓히면 집에 젊은 유망한 시인을 추청하거나 아니면 음악가들을 추청해서 음악회를 벌였죠. 이 가정음악회에 떠오르는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노래한 작곡가, 오늘 만날 작곡가는 바로 슈베르트입니다. 이 슈베르트를 우리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600여 곡이 넘는 가곡들을 작곡을 했고 그리고 이 가곡의 장르를 최고의 예술품으로 끌어올린 작곡가다. 그래서 우리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우죠. 슈베르트는 32살에 짧은 생애를 살다간 작곡가인데요. 그는 다른 사회의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작곡만 하다가 삶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면서 작품을 써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1년에 150개의 작품을 완성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고독 속에서 탄생된 곡을 이 슈베르트는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싫었고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수줍게 고백성사하듯이 이렇게 선보이는 것이 이 사람의 취향이었는데 가정음악회 슈베르트에게는 딱 맞는 음악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작곡한 곡을 매일 밤 오늘 집에서 슈베르트는 연주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연주하는 가정음악회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바로 슈베르티아대라는 친목 모임이었죠. 이 슈베르티아대의 구성원은 그 당시의 시인, 그리고 예술가,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 슈베르티아대는 슈베르트에게 상당히 크나큰 영향을 끼쳤죠. 18살, 어느 날 밤에 슈베르트가 작곡한 가곡 마오함을 듣고 이 슈베르티아대 사람들은 야, 이거 우리만 들으면 안 돼. 이거는 세상에 알려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곡을 출판을 해주면서 슈베르트는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슈베르티의 음악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허상의 시대로부터 내면으로의 도피 그 안에서 피어난 예술적 자유를 음악에 표현했던 사람이고 바로 이 정신은 낭만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었죠. 슈베르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오늘은 두 개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24개의 연가곡으로 된 겨울라그네인데요. 슈베르트가 죽기 1년 전에 작곡이 되었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인지 작품 속에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감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곡입니다. 한 젊은 방랑하는 방랑자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두 번째 작품은 가곡 죽음과 소녀의 선율을 사용한 현악 사중주입니다. 슈베르트의 최고의 작품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슈베르트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면서 지금까지도 그의 음악을 들으면 그렇게 감동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곡은 슈베르트의 겨울라그네 중 보리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게요. 슈베르트의 겨울라그네 중 보리수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라그네 중 보리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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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서초 고민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강연을 했는데요. 클래식 강연, 클래식 시대를 노래하다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유익하고 재미나고 좀 힐링되는 그런 시간 되셨나요? 마지막 곡은 몬티의 차르타씨 들려드리면서 지친 일상의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서 빨리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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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